안녕하세요 몸보키입니다 오늘은 낙곱새에 당면사리 넣었고요 백김치 날치알 김가루밥 이렇게 먹어볼게요 acquittable 비빔밥 그레엄 그레엄 목 그레엄 ك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쫄깃쫄깃 마이크로 물을 잘 먹으면 맛있는데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이머리 마이크로 마이크로 어리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버섯 너무 맛있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씻는 유다 호기 지금 시작하나요? 지금 시원한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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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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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